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현대차 조금 뭐 다시 또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오늘 뭐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장 자체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도 좀 조정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여러분들 뭐 없으신 분들 지금 가격에도 메리트 있어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조금 조금씩 분할적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도 이제 제품 구성비 뭐 믹스 개선에 따라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 따라서 뭐 생산 차질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뭐 수요를 보면은 초강세 흐름에 따라서 평균 판매 가격도 당연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좋은 실적을 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경쟁력에서 있어서도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강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동차 업종 채 선호주는 당연히 좀 현대차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우리가 전기차 말고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1분기 판매 가격 평균 판매 가격이 높은 내수 판매가 증가를 하는 가정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좀 고급 브랜드 라고 하죠 현대차에서 고급 브랜드 라고 하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미국 판매 역시 소매 기준 판매가 크게 늘고 그 다음에 뭐 타이거 우주가 제네시스를 타고 어디 좀 사고가 났었는데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광고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도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아이오닉5 가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%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 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같이 드릴 거에요 자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문자 보내주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걸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링크랑 비밀번호만 좀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추천주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시황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을 해 드리고 있고 좀 우리가 기술적인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있어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좀 주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전망을 해보면 현대차에 대한 뭐 장시간 오버행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뭐 캐피타 월드 수급 우려가 이제 펀드의 지분 변화 완료로 완전히 소멸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펀더멘탈 요인은 아니지만 외국인 수급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요인이었던 뭐 11월 달에 유럽 미국 락다운 영향이 좀 축소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 총 수요 감소랑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신차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좀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서 이제 락다운 영향은 점차 축소가 되고 이제 높은 현지 빼고도의 이제 근거를 해서 수출이 빠르게 정상화 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 내수 판매가 이제 신차 효과를 통해서 증가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끌고 갈 좀 자동차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에 조금 빠졌다 라고 해서 좀 아 이거 어떡하나 좀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오히려 좀 빠졌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담으시면서 평단 관리 하시고 나중에 나중을 기약을 하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gmp 도 굉장히 고무적 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은 테슬라에 이어서 두번째로 높은 상품성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 그룹인데 이 gmp 에 이제 기반한 2세대 전기차 출하를 통해서 이제 21년도 오래져 판매량 이라든지 판매 점유율 상승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탄수 배출 뭐 과징금 회피가 가능한 소수 2 o e m 으로 써 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서 뭐 두번째로 뭐 CEO 인베스토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020년 22 년도에 영업이익률 목표를 좀 하향을 했어요 5.5% 로 좀 하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영업이익률 자체를 좀 5.5% 로 2022 년도 에요 2022 년도에 하향을 했는데 지금 뭐 2025 년도 까지는 영업이익률 자체를 8%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공표를 했고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25 년도 까지도 56만 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40 년 대까지는 8에서 10% 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2025 년도 부터가 진짜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좀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라든지 두가지 축에서 연료전지 기반 수소 사업인 h2 솔루션 을 이제 신규 사업 축으로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매출 창출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좀 팔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되고 내가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%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이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를 보내드릴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차피 무료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에서 우리가 추천주 라든지 아니면 뭐 시왕 그리고 아카데미 형식으로 공부방 처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비밀번호랑 비밀번호랑 이제 무료방 주소 링크만 딱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대차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